네, 우리들이 첫인상을 결정짓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과연 몇 초일까요? 아, 미국 사람들은 15초 일본 사람들은 6초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과 3초 불과 3초 안에 호감, 비호감에 갈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번 각인된 나쁜 인상을 바꾸는 데는 무려 60번을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첫인상 그래서 저는 헤라 업무 매직 스킨 에센스입니다 첫인상을 위해 촉촉하고 산뜻하게 피부부터 시작해보세요 에센스를 가진 남자 헤라 업무 매직 스킨 에센스